안녕하세요. 오늘은 엉덩이를 꾸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부터 시작할까요? 두 다리 11장 두 팔 수평으로 뻗어줍니다. 오른쪽 다리 45도로 크로스 안딩 90도로 굽혀줍니다. 그 상태에서 왼쪽으로 허리를 꺾으면서 오른손 뒤 뒤 왼쪽 허리 뒤로 감아줍니다. 두 번 선택할 건데 그때 손을 바꿔서 감아줍니다. 그리고 왼쪽 다리 편리시키면서 오른쪽 다리 짚어서 들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두 손 수평을 만들어주세요. 이 동작을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 한번 다시 해볼게요.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섯 반대쪽 시작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섯 셋 이렇게 다같이 당황하시면 여러분의 동작을 잘 하실 수 있어요. 여러분도 함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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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함께합니다. 하나 둘 셋 하나 둘 most 하나 둘 셋 mille 흰 하나 둘 아니 흰 하나 네 둘 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